공반장, 생일 축하해. 시각을 좀 달리해봐. 혹시 알아? 인생이 GPD를 새로운 방향으로 굴려줄지? 공부 그런 거 하지 마요. 그냥 은철 씨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. 공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.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? 누나, 나 어때? 나 괜찮아? 누구야? 그 사진 속의 사람들? 왜 남의 책을 함부로 만지고 그래? 왜 자꾸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려고 해? 왜 자꾸 멀어져?